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에 회원 가입된 계정을 회원 탈퇴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페이지에 접속해서 가입된 계정으로 정상적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계정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우측 상단 메뉴에 있는 My Page를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회원 탈퇴 메뉴를 클릭합니다 탈퇴한 후 7일이라는 유보 기간이 있다고 나오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삭제됩니다 탈퇴 이유를 작성합니다 탈퇴 사유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탈퇴 사유 작성 후 탈퇴 버튼 클릭합니다 탈퇴 할 것인지 팝업창으로 한 번 더 물어옵니다 확인 클릭해서 탈퇴 하겠습니다 팝업창이 하나도 오픈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확인 클릭합니다 회원 탈퇴가 완료되면 페이지가 변경됩니다 탈퇴한 정보로 로그인을 시도하면 더 이상 로그인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글과 컴퓨터에 가입된 계정을 탈퇴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